3고 철효, 수경선생 3하의 자는 독조이며 영천사람으로 그의 제자로는 서서, 제갈량, 방통의 대표적이며 최주평석도, 맹건등도 제자로 알려져 있다. 서서, 자는 원적이며 영천사람이다. 서시는 상나라의 후손으로 박상, 은, 기, 서시 순으로 개출된 것으로 서시가 개출된 것이 상국주의 서주이며 그것이 경주였다는 사실 제발 명심 바랍니다. 유비의 참모가 될 서서와 제갈량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즈음에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서서는 유비를 만났고 유비는 그를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서서는 제갈량을 청구하였고 유비는 자신이 제갈량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자 저는 그를 만날 수는 있지만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사하였다. 이로써 나중에 유비가 직접 찾아가서 제갈량을 데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조조는 서서의 질약 때문에 유비에게 패했고 이때 서서의 모친이 이러한 서서가 유비의 참모인 이후로 조조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에 서서는 모친을 위해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조조에게로 떠났던 것이다. 당시 유비는 연함에서 조조에게 패한 후 유폐에게 몸을 위탁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가 제갈량을 자신의 모사로 두었다. 이때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저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의 고향 양도란 신시계천의 무대 양땅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양산이고 아천이 양천이 됩니다. 상나라에 서린 박격고사의 고향이며 봉지로 이곳이 박도인 부도였습니다. 결국 그곳 경도인 서울의 신야에 있었던 유비와 제갈량은 서로 만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에 유비의 군사가 되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강동의 손권. 손권은 붙인 손견과 형인 손책의 뜻을 이어받아 강동의 힘을 모으고 인재를 널리 영입하고 있었다. 이때 황조의 부장 감량이 귀순해왔던 것이다. 황조는 형주목 유폐의 부장으로 손권에 붙인 손견을 죽인 장본인이다. 황씨가 기초된 것은 황조입니다. 감량. 자는 홍패이며 익주 파군 인강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익주의 정체는 7종 7금에서 밝혀드립니다. 남군을 인강국 강릉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만의 흐름물이 인강 이만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맹이 이매로 이곳에 있는 강이 인강으로 김해는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귀순한 감량의 활약으로 손권은 원수인 유폐의 부장 황조는 최후를 맞았는데 이러한 감량을 살기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부장이 있었으니 감량이 유폐의 부장으로 있을 때 감량에게 살해당한 능조의 아들 능통이었습니다. 능통 자는 공적이며 양주옥은 여향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살 때 아버지 능조가 선봉에 서서 강하태수 황조를 공격하다 감량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능시가 개출된 곳은 능어대로 이것이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살펴봅시다. 인천의 3의 주연을 인용합니다. 능어대가 있었다는 인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기는 경원 인주 아산의 군맹이 주목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아산의 군맹인 평안도 함정의 부르와 산천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함정에 있었던 천항사란 천황염에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방망파 전투 방망파 전투는 후한 말기 형주 신야북은 방망파에서 유비와 조조가 싸운 전투로 이 전투에서 유비의 참모 제갈량이 처음으로 잠전했다고 합니다. 북방을 평정한 조조는 내부를 자신의 체제로 정비했고 화살을 유비에게 돌렸으며 이때 제갈량이 유비의 군사를 처음으로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의 신모한 병법으로 조조군은 대패했고 조조의 장소 하우도는 따라난 장소와 군사들을 모아 수습해서 겨우 허창으로 돌아갔으나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마추와 군량까지 모두 타버려 남은 곳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조군이 대패한 방망이란 박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박은 신시계천의 무대인 박도인 부도 수도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박평으로 박평이란 이곳 영흥이 신시계천의 부도였던 얘기로 이곳 신시계천의 무대 부도인 박을 바라보는 곳이 방망파였던 것입니다. 신야성 전투 유비가 머무르고 있었던 신야는 서울인 경도의 벌판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적당한 장소가 되지 못해 번성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번성은 형주 남군 양양 현성 북쪽에 있었는데 한수를 사이에 두고 양양성과 마저보고 있었다. 형주인 양양에 흘렀던 한수인 한강의 강 너머에 번성이 있었던 것으로 문제는 신야의 백성 모두가 유비를 따라 번성으로 가고자 했으므로 어떻게 하며 이들 국가의 근본인 백성들을 모두 무사히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제갈량의 괴책과 조자랑의 무공으로 신야성에서 대승을 곧 얻고 관우가 있었던 백화강 전투에서 수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쳐 번성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있었다. 백화강이란 백주에 흘렀던 역사 속에 시르다리아인 백옥화로 백주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백주에 있는 성이 백성으로 황해도 문화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백성이란 황해도 문화연의 백악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당군왕검이 도업한 백악이며 구월산이고 아사달산이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뒷산이 부각산인데 정상에 올라가면 부각산을 백악이라고 합니다. 하얀 것은 밝은 것이기 때문에 박이 되며 빛나는 양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조조는 유비에게 서신을 보내 마지막으로 투항을 권유했고 이 서신을 가져온 조조의 신하는 옛 유비의 사람이었던 서서로서 서서의 유비에 대한 감정은 아직까지도 애틋했나 보다. 서서는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올 예정이라는 정보를 주고 제관령은 그러면 번성보다는 양양성이 대군을 맡기에 길지로서 번성에 온 신야의 백성들에게 양양성으로 갈 것임을 고지하지만 번성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심을 싸고 동참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유프의 천엄 채무는 유비와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느린 속도로 행군하는 위험한 장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유비가 향한 역사 속 강릉과 함경도 경흥은 경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공성이란 이것이 공시가 예출된 노나라의 곡부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유종의 최후 유표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초 소상의 큰아들 유규와 현처인 최씨 소상의 유종으로 유표는 전환경제의 같은 후손인 유비에게 형주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유비가 계속 거절하였고 큰아들 유규는 현처인 최씨와 동생 채무에 거듭된 위협으로부터 피해 유비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순리를 따르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현처 애처의 입김이 쓰였나 보다. 주나라 유황의 여산 봉화사건처럼 전체를 피하고 후체인 포살을 선택한 유황은 잠살당했고 한고조 유방의 경호처럼 조광지 처인 여씨를 버리고 애처인 척부인을 선택했다가 한고조 유방 사후 척부인파가 대거 제거되었던 설례가 있었습니다. 유종이 조조로부터 받았던 봉지가 천부가 있었던 청주였던 것으로 유비 일행을 거부했던 유종과 채무일당은 자신들에게 스스로 빠져 천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주와 양양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상기의 지명들은 동일한 지역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경상도 예천의 군맹이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청주의 흐른 하천이 청하로 양양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 중국 역사라고 하는 상국지의 모든 지명들이 이렇듯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통궁 여지순남과 교화수착처럼 딱딱 일치되고 있습니다. 장판파 전투 강릉으로 향하고 있던 유비는 황류가 있었던 하구를 지키던 유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고 제관량과 건너를 보냈고 제관량이 없는 유비의 군대는 조조군의 기습에 불뿌리 흩어지고 조자령은 또한 적진 쪽으로 달려갔다는 투항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적진으로 말을 몰던 조자령은 간홍군과 간부인을 만나 미축 미방에 누유였던 미부인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데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적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조조의 군사에게 체포된 미축공을 구출하고 장판교에 있는 장배에게 인기한 후 자신은 미부인과 아두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장한 결심으로 적진 속으로 다시 출발했다. 천지신명의 도움이었을까 아두를 안고 있는 미부인을 발견한 조자령은 미부인에게 다가갔고 이때 미부인은 자신이 아두 탈출을 위해 방해가 될까봐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화했던 것이다. 적진 한가운데서 조자령의 무공은 승천하는 용의 용비어천으로 금병산에서 전세를 관망하던 조조는 조자령의 무공이 아까워 생포명령을 내리고 이에 이것을 감지한 조자령은 화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의 무공을 마음껏 자랑했던 것이다. 또한 필마당기로 조조의 대군을 장판교에서 막아낸 장비 역시 장판교의 용웅이었습니다. 조자령과 장비의 무공이 빛났던 장판파의 지명을 분석해봅시다. 우선 장비가 버티고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은 곳이 장판교라고 했는데 장판교를 장교, 당양교, 파릉교, 관교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의 파릉은 파지역에 있는 능침이 파릉으로 첨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제갈량의 고향인 양도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의 파릉으로 경기도 양천은 제갈량의 고향 양도와 동일한 지역으로 결국 제갈량의 병법은 자신의 고향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유비와 손권 천하에는 이를 승천하는 최강의 조조와 이제의 기반을 잡은 송권과 유비가 있었다. 조조와 유비가 손잡으면 송권이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희생양은 유비가 될 것이고 조조와 송권이 손잡으면 유비는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희생양은 송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비와 송권이 손을 잡으면 팽팽한 구도 속에 누구의 희생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천하산분 지계입니다. 조조의 강인함의 위기의식을 느낀 유비와 송권은 주전파인 강동의 노숙과 제갈량의 회합으로 드디어 연합의 길을 열어두고 있었다. 채무와 장윤 어느 날 조조의 진영에서 사신이 와서 강동의 대토독인 주유에게 조조의 서신을 바치려고 했지만 이미 주전의 의지가 확고한 주유는 사신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선전포구를 했던 것이다. 이에 조조는 수군과 육군을 동원하는데 주유의 강기에 성질 급한 조조가 수군장수 채무와 장윤의 수급을 배웠던 것입니다. 적벽 대전의 결전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화살을 채워줄 수 있을지 주유는 제갈량에게 청하였고 제갈량은 안개 낀 음모를 이용해 별집을 가득 채운 배를 이용해 조조의 수건을 농락하며 부족한 화살을 모두 채워 주유에게 전달하니 주유는 공명의 재락을 두려워하며 언젠가는 그를 제거시킬 것을 다짐한다. 고육 지계 거짓 항복한 조조의 접자 체중과 체어를 역으로 이용한 황계의 고육 지계로 조조는 깜빡 속게 되며 이제 마지막 남은 비카드인 봉추가 적벽 대전의 개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 자는 사원이며 형주 남군 양양현 사람이다. 별호는 봉황의 새끼라는 의미의 봉추이다. 제갈량과는 사마휘의 제자이면서 같은 고향이다. 제갈량과 봉추가 병법에 능했던 이유는 그곳이 자신들의 고향이었으니 지리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병법에는 능하지만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면 병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위의 소식적 친구로서 조조의 수군장수 채무와 장윤을 처형시킬 때 이용했던 조조의 책사 장관이 주위를 다시 찾아왔던 것이다. 방통의 카드를 숨기고 있던 주위에게 장관이 드디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이에 주위는 장관에게 몹시 화를 내는 척하며 방통이 기가하고 있는 암자 곁으로 장관을 보냈고 이후 장관은 방통의 계략에 빠져 조조의 진지로 방통을 데려갔던 것이다. 천혜의 봉추가 조조를 방문한 것을 매우 기뻐하던 조조는 방통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결국 적벽대전의 대지향이 된 모든 배들을 쇠사슬로 묶고 고정시키는 악수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적벽대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